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야마슨 측정대기솔루션 사업부에서 프로젝트 엔지니어 업무를 하고 있는 신승아입니다. 저의 업무는 국내 또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 후 프로젝트 계획부터 종료까지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수주한 S사와 진행하는 배터리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객과의 미팅을 위해 S사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신승아 시장님? 네, 과장님. 저희 공정에서 기존 사용보다 온도가 100도씨가 더 올라서 200도씨가 될 예정인데, 미란비가 이 온도에 견딜 수 있나요? 온도가 너무 높은데, 솔루션이 있으실까요?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제품 라인에 보온용 유량기가 있는데, 이게 적용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확인 후에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S배터리에서 스펙이 바뀌어가지고 온도가 20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 모델보다는 A타입 유량계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 부장님, 저도 A타입 유량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다시 정리해가지고 고객한테 제안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시죠. 에머슨의 프로젝트 엔지니어는 제품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프로젝트 진행 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온도가 높아져서, 저희 쪽에 요청하신 솔루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협의를 해봤는데요. 결과, 저희 제품 중에 고온용 유량계 A타입으로 적용을 하면,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이네요. 일단은 저희 조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에머슨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이 만족하신다니 저희도 좀 기쁘네요. 저희 에머슨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의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우리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측정기계 솔루션 사업부의 김효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에머슨에서 프로젝트 엔지니어의 일은 고객마다 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에머슨의 솔루션으로 가장 잘 커버할 수 있는 베스트 아이템을 고객이 프로젝트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사양 등 픽스를 한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전문적인 업무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엔지니어 업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의 직무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통 능력과 적극적인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프로젝트 엔지니어가 될 자격이 있으십니다. 에머슨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회사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차별 없이 모든 직원에 대한 직무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기원합니다. 에머슨으로 오세요! 화이팅!